acompanhman 9월 왕성오 안녕하세요 아니 그지왕이 왜 이렇게 아프죠? 한국바랑 아프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프라는게 너무 오랫동안 송영아 와 처음 와봐 토요일 밤 아프죠? 제가 또 이쪽은 좀 알거든요 왜 알아? 저 이쪽 제가 꽉 찾고 있어요 아 여기 오면 끊어야 되죠? 제가 꽉 찾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? 저 들어올 때? 마이너 결혼해요! 오빠 결혼해요! 뭐 들었어요? 뭐 들었어요? 너 빨리 결혼하라고 아 결혼하라고? 너 이제 때 됐으니까 빨리 결혼해요 제발 아 뒤에 가 있구나 봤죠? 정민호 씨 입으시면 뭐 애정? 너무 많이 돈 벌고 왔다면서요 방 한 번 해서 오늘 잘 먹을게요 확인해 봐야 돼 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간편을 좀 봐주세요 보고 싶다 술친구야 술친구야 예전에 저희가 한 번쯤 이런 계획을 할 거다라고 기 때문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아 그걸 진짜로 하네요 아 누구 부르지? 아니 오늘 우리 셋이 마실 거 같은데 게스트 섭외 안 된 거 아니에요? 아니죠 안 돼서 급하게 써서 부친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같이 즐기는 술친구분들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한잔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술 프로그램 MC로서 다양한 술친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쭉쭉쭉 부르실 건데 이거는 컴피티션입니다 경쟁이라고요? 아니 한 명 부르기도 힘들 거 같은데 1시간 안에 도착하신 분을 가장 친구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차 하차 우상은 하차 하차 자질이 없는 거네요 자질이 없죠 술을 내 사실 먹으면 안 되는 애죠 여기 친구들이 오면 그래도 10명 이상 오던데 오늘의 술값은 좋은 사람이 다 내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이번 화는 제작비 1도 안 쓰는 거네요 게스트 섭외도 안 쓰고 그럼 술값도 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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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 뭐야? 야 너 어디 있었어? 야 너 어디 있었어?